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그지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금술이 좋았던 어떤 노부부 그러다 치매에 걸린 자기 아내를 향해 나한테 이딴 년 필요없다. 이러는 걸 보고 저도 결혼 생각 접었습니다. 원제 간병을 하다보면 결혼이라는 걸 굳이 해야 하나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간병 중인데요. 사실 제가 원래부터 결혼은 좀 뭐랄까 마음이 정말 맞는 사람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생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젠 그 마음조차도 확 식어버렸어요. 금술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어떤 70대 노부부 아내인 그 할머니에게 치매끼가 보이자마자 바로 매몰차게 버리고 가는 그 할아버지 내가 굳이 치매 걸린 년을 끼고 살아야 되겠냐? 어? 이렇게 전화로 자기 자식들에게 소리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출산 중에 뇌경색이 온 아내를 요양병원에 던져놓고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은 남편도 있었고요. 또 자기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간병하기 싫다고 아니 뇌사 판정 언제 나와? 의사한테 이딴 소리하는 딸도 봤습니다. 또 역시나 중환자실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인데 그런 엄마를 두고 친구 만나러 가야 한다며 웃는 아들도 봤어요. 쓰러진 배우자를 간병하다 보호자들끼리 눈이 맞아서 환자 앞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된 남편에게 당당히 이혼을 통보하던 어떤 40대 아줌마도 봤습니다. 아니 이제 이 인간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왜 같이 살아야 돼? 아? 정확히 이렇게 병원 로비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아 또 장애인이랑 살기 싫다며 교통사고를 당한 자기 마누라 버리고 불륜 저지르는 남편도 봤습니다. 뭐 아내한테 시아버지 간병 전부 떠넘기고 자기에게 소홀했다고 바람피우는 남편은 뭐 흔하디 흔하죠. 또 있네요. 집에 가고 싶다고 퇴원을 요청하는 엄마한테 아니 집에서 엄마 케어하기 힘들다고 엄마 그냥 남은 여생 그냥 여기서 보내 이렇게 소리치는 아들, 딸, 남매도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바로 이겁니다. 결혼과 출산이라는 거 이거 절대 내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원래부터 결혼에 회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굳이 남자를 만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거기다 제 친구들 보면 다들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쭤봐요. 결혼하신 분들, 굳이 결혼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렇죠. 사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2번 뭐 극단적인 경우만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쓴이가 본 거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지극한 일부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에는요. 안 그런 사람 또 안 그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쓴이랑 쓴이 아버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만약 쓴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훗날 쓴이처럼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 배우자가 아프대. 배우자가 아플 때 손잡고 밤새 간병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자기 몸 갈아서 부모님 케어하는 자식들 더 많아요. 왜 이래요? 댓글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병원 생활 해봤어요? 흐린 눈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2번 긴 병에 효자 효용 없다는 거 이거 괜히 생긴 말 아니죠? 제가 보기에 당신이야말로 머리가 꽃받친 것 같습니다. 어? 3번 뭐? 배우자 중에 간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뭐요? 책에서 본 거야? 아니면 네 상상이냐? 2번 오히려 결혼이 하고 싶은데 간병해야 할 부모가 있어서 그게 안되니까 슬퍼가지고 한탄하는 것 같아요. 쓴이 스스로도 알고 있을걸? 결혼은 힘든 조건인거. 힘내요. 3번 우리나라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 그리고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 평균 자식 숫자가 3.8명이랍니다. 거의 4명이 가깝죠. 자식이 있다고 또 결혼했다고 거기다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내 노년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림없어요. 4번 이래서 아픈 자기 아내를 끝까지 돌보는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병동의 전설이자 유니콘이 되는 거라고요? 5번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쓴이는 어떤 정당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행복하고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흐린눈하고 못 본 척하고 그런 케이스만 돋보기 딱 끼고 보는 거. 내 위치에 그럴듯한 이유와 정당성을 찾고 싶다 이거죠. 6번 재활병원 10년차 근무자입니다. 남편이 아플 때 간병해주는 아내는 많이 봤지만 그 반대 즉 아내가 아플 때 간병해주는 남편은 진짜 열의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아파 입원을 한 경우 딸들은 주말마다 찾아와가지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산책도 하고 다 챙기는데 아들들은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와도 그래. 그냥 밥만 먹고 가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건 바로 아픈 당사자들. 그 할머니들이라고. 재산은 다 아들내미한테 주면서 딸한테는 니 와 자주 안 오냐? 이러면서 서운해하고 우리 아들은 바빠서 그런 거고 며느리 이거는 으이그씨 이러면서 며느리 욕만 해요. 그러면서 또 퇴원할 때 보면 딸내미 집에 간답니다. 늘 생각하죠. 그냥 이럴 거면 보험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요. 추가. 댓글들 정말 많이 달렸는데 일단 뭐 제가 안 좋은 부분만 보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중환자실, 대학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등등 이 모든 걸 다 돌아다니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듣거나 아니면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못 본 거 병원에서 들은 소문 같은 걸 따지면 훨씬 더 엄청나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금슬 좋은 노부부의 경우 우리 엄마 바로 옆 침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입원을 하던 순간 그 노부부 되게 알콩달콩해 보였습니다. 금슬 정말 좋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가 점점 오락가락하니까 이 할아버지 놀라는 것도 잠시고 정말 그랬어요. 얼굴색이 딱 변하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가 그걸 알고 할아버지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울면서 빌었어요. 내가 당신 아플 때 3년 동안 간병해준 거 잊었어요. 그 덕에 건강을 되찾았으면서 나한테 이러지 마소. 이렇게 막 울면서 빌었는데 이 할아버지 결국 그 할머니를 공동간병에 맡기고 동안 가버렸어요. 그러자 그 할머니 결국 충격에 실어증이 생기고 불과 일주일 만에 욕창이 생기는 상태가 됐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의 인생 전부 다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것 자체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다고요. 물론 반대로 배우자한테 연구장애가 생겨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도 있죠. 먼저 제일 가까이 저의 아빠부터가 그러니까. 제가 엄마 간병 중이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한 달 정도 휴직계 내고 대학병원에서 와상환자인 엄마를 간병한 거예요. 누워있는 환자죠. 그 이후로는 아빠가 당신 다니던 일까지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한길같이 엄마 옆에서 살뜰히 간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왔다갔다 거들기만 하는 거죠. 부부니까 뭐 당연한 거고 보통일로 보이세요? 아닙니다. 배우자 똥 기저귀 치우는 거 절대 보통일 아니에요. 왜? 결국 남이니까 부모님은 행여나 자기들 때문에 제가 시집을 안 갈까봐 어서 좋은 사람 찾아가라. 제가 주변에 있는 그렇게 난리치고 또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 부부를 보며 요즘 애들은 배우자 아프면 버릴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우리를 봐라 이러면서 두 사람이 소나트를 해요. 저 보라고. 사실 제가 나쁜 이야기만 해서 그렇지 이런 거 말고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너무 적을 뿐이죠. 여하튼 결혼이라는 게 필수도 아닌데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글을 올려본 거였거든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릴 줄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아픈 부모 때문에 결혼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이겨를 했던 분. 제가 당신한테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이거 당신 가족들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어쩌면 당사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죠. 조금 더 정확히는 천의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올 일 또 겪을 일이다 이겁니다. 그럼 당신은 이렇게 됐을 때 당신 배우자 버릴 겁니까? 건강한 부모님이 결혼 조건이라고요?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아프면 이혼 유책 사유가 되는 거겠군요. 안 그래요? 저는요. 오히려 이런 저희 부모님의 상황 남자 걸러내기 좋은 상황이라 보는데 말이죠. 물론 있을까라는 강한 의문부터 들지만 어쨌든. 아 그리고 모두가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건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면회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에요. 아픈 채로 살아야 되는데 환자를 병원에 맡기고 면회는 명절 때 잠깐 와가지고 진짜 1분? 그 정도 보면서 바로 여행 가는 가족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아픈 가족을 케어한다며 엄청 생색내고 정신승리를 하죠. 조선족 간병인이 지들 가족을 개취급하는 건 보지도 않고 말이야.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넘어서 그냥 사람에 대한 환려를 느낀 겁니다. 그나마 저희 아빠 보면서 인류의 충전을 한다지만 또 비슷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보며 그걸 키우리 한다지만 거기 갈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말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가 궁금했을 뿐입니다. 댓글 1번 안 좋은 것만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냉정하게 보면 현실이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아프면 아내는 간병을 많이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아프면 남편들 거의 90% 바람피워요. 시부모가 수술을 하면 며느리는 찾아가. 싫든 좋든. 근데 장인장모 수술을 하는데 사위가 병원을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야? 그냥 팩트인 건데 도대체 뭐가 부정적이라는 거야? 2번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결혼 무용론으로 이미 답을 내린 사람한테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공항에 가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쇼핑몰에 가면 물건 사는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또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만 있는 것 같겠지만 그거 어디까지나 일부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극단적인 상황만 보고 이러니 결혼할 필요 없다는 뭐랄까 단세포적인 사고로 세상 살아가려면 쓰니 참 힘들겠습니다. 아니 통계가 이미 그 모든 걸 증명하는데 뭘 보고 싶은 것만 봐요. 혹시 본인 이야기 하는 겁니까? 3번 이렇게 해야 병원비나 분담해서 내는 정도죠? 그런데 요즘에는 자식 많아봐야 한두 명이잖아. 걔들이 크면 각자 살기 바쁘다고. 병원비도 부담스럽다고. 말 그대로 현대폰 고려장 당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다. 두고 봐. 자식한테 팽 당하는 아픔 겪기 싫으면 지금 돈이라도 많이 벌어 모아 놓으세요.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돈 없고 늙어가지고 몸까지 아프면 어릴 때 엄마 껌딱지였던 그 자식들 말이야. 자기 가정 생기잖아요? 자기 가정이 우선으로 바뀔 테니까 어림없지.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에요. 되덕끈? 집에서 아픈 할머니 케어한 집안 손녀들 진짜 하나도 예외 없이 다들 학을 떼고 비혼 선언을 했어요. 자기 며느리 갈아 마시는 거 당연지사로 여기는 거 이걸 눈으로 직접 보고 자랐는데 결혼을 왜 하겠어? 가정 불화 원인 따로 없다니까요? 어질어질합니다. 어질어질해요. 이런 말이 있죠. 각자 도생. 여러분. 뭐 이게 뭐 인류애가 어쩌고 이런 말 필요 없습니다. 돈 벌어 놓으세요. 지금부터 모아야 됩니다. 원기억을 바짝 모아요. 나중을 위해서. 알겠죠? 그리고 이 사연 논란이 좀 생길 것 같은데 도를 넘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론하는 건 좋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냥 저는 지울 거예요.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